양식 노트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하세요 처음에 동그라미 세모 x 정도만 가지고 하세요 깨어 있었는가 그런가 애매한데 세모 그런가 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그냥 자명한 느낌대로 하세요 자명한 느낌의 바탕에 대해서 바탕에 두고 생각으로 해봐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친구랑 싸우는 일이라면 친구 마음 헤아려 받는가 좀 내가 친구 생각까지 못했는데 x 나 정도 헤아렸으면 됐지 동그라미 애매한데 세모 이런 식으로 쭉 써보세요 일단 뭐라도 써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글로 표현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